지난 한 2주 정도 됐죠? 제가 기사가 난 다음부터 제 소식을 많이들 궁금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저는 오늘의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살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맞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 촬영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신체 컨디션이 거의 지방 없이 이제 63kg 정도 62kg, 3kg 정도 나갔었는데 그게 세지방 없이 나오는 무게라서 되게 열심히 관리한 건데 지금 오늘 퇴원해서 몸무게를 재니까 58kg가 안 나오더라고요 몸무게가 거의 이번에 있는 동안 4, 5kg가 빠져서 아마 운동을 못해서 근육이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살이 많이 빠졌죠